우리 엄마가 이거 좋아하던데 엄마가 무조건 하래 들어왔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 아들 이렇게 왔어 에이 네 들립니다 에이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채널 1,2번 중에 1번이 뭐고 2번이 뭐죠 혹시 아 둘 다 목소리인가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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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감사합니다. 과찬이십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하지만 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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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말야 빈 종이에 가득 너의 이름 쓰면서 난 달라져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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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니까지 한번 할까요? 여전히 그대로니? 네, 알겠습니다. 편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 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네, 맞아요. 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네, 네.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질 않고 좀 야였어 혹시 좀 야였어 할 때 어 할 때 그 그 뭐냐 발브레이션 좀 갈리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, 네, 네. 저는 좋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나올까요?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남자다운 거라면 너에게는 사랑한단 말조차 못해서 남자 괜찮으신가요 혹시? 네. 톤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? 아니 방금 녹음했었던 네. 그는 어떠니 우리 함께한 날 그는 어떠니 우리 함께한 날 들리질 만큼 너에게 잘해주니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람 채워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너에게 잘해주니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람 채워준 그러면 될 때 면에서 그거랑 끝절이랑요 나도 뭐 눈물이 흘러 여기만 좀 더 잘해봐도 될까요? 한 번만 다시 들어봐도 될 걸 죄송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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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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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! 네! 이거 뭐 쓰지 않나요? 아니야... 아니야 안녕하십니까! 감독님 발 별도 하시잖아! 좋아하는 드라마니까 자기야 책임감이 막중해서 사랑하는 드라마는? 슬기로운 유사생활! 네! 저희가 슬기로운 유사생활 2! 3! 2! 여전히 아름다운... 아 그래? 3! 2! 3! 2! 저희 셋은 결성 첫날 해체 위기 즐거워 고생했다 저희 3! 2! 진짜 멤버들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부담 없이 잘 한 것 같은데 얼른 나온 걸 듣고 싶네요 네! 많이 사랑해주세요! 많이 사랑해주세요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안녕! 고생하세요! 고생하셨습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